워드프레스 속성 마스터 강의 안녕하세요. 워드프레스 강사 김영준입니다. 워드프레스 속성 마스터 강의는 워드프레스의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워드프레스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어떻게 진행하는지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약간의 속도감 있게 전개하여 속성으로 마스터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강의입니다. 튼튼한 기초 지식을 기반으로 워드프레스 기반의 최소한의 기획과 워드프레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컨셉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론 강의가 끝난 이후로 본격적으로 워드프레스의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과정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CMS, 컨텐츠, 메뉴, 플러그인, 테마 이렇게 말이죠. 매 과정과정마다 중요하지 않는 과정이 없을 정도로 핵심 포인트이니까요. 단계별로 이해를 하셔야 다음 단계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워드프레스를 이해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제작에 도전해 보시기를 희망하고요. 만약 쇼핑몰에 도전하신다면 쇼핑몰을 만들기 위한 기초과정을 마스터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워드프레스 기반으로는 다양한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블로그는 기본이고요. 홈페이지, 포트폴리오, 쇼핑몰 이런 등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워드프레스 속성 마스터 과정을 통해서 맨 파워를 키워 보시고요. 차후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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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